자, 퍼스트 글랜스 시작할게 13페이지부터 중요성 차이의 가지는 것과 존재하는 것 소유와 존재 사이의 차이의 중요성 자, 둘 중 하나로 보는 것 소유와 존재의 는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다 상식에 매력적이지 않다 상식과 다르다는 소리겠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나 라는 말인 거야 가지는 것은 소유 처럼 하면 될 것 같아 보이는 것처럼 아시다시피 평범한 기능이다 우리의 삶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 게다가 연결어 우리는 가져야 한다 무언가를 즐기기 위해서 어떤 소유물들을 즐기려면 일단 소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나온 거야 문화에서 문화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소유인 그리고 이게 병렬이겠지 가지는 것 더 많은 것들을 그런 문화에서 그리고 또 어떤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문화에서 어떤 문화냐 어떤 말을 하는 문화냐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사람 이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문화에서는 즉 쉽게 말하면 어떤 소유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문화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소유와 존재 사이에서 반대로 연결어 인 것 같을 거다 The very essence 바로 그 본질 존재의 본질은 가지는 것이다 가지는 것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seems that 뒤에 연결된 that이라고 생각하면 또 뭐인 것 같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여기까지가 같은 맥락이지 이 둘을 언뜻 보면 나눌 수 없는 것 같다 한 다음에 여기부터가 진짜 시작이 하지만 Master 인생의 뭐 Master 인생의 어떤 대가들 삶의 대가들은 만들어 왔다 둘 중 하나에 대한 구분을 소유와 존재 사이에 구분을 뭐로 만들었냐 주된 이슈로 만들었다 그들의 각각의 시스템에 그래서 이제 예시들이 나온 거예요 대가들의 예시 부처는 가르쳤다 뭘 가르쳤냐 살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인간 발전의 발달의 경지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유를 쫓지 말아야 된다 무소유 불교의 좀 기본적인 철학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가르쳤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for 누구 누구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거야 삶을 그의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데 여기 for은 앞문장과 연결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빼고 봐야 될 것 같아 자기 삶을 구하려는 사람은 삶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삶을 나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사람은 삶을 구할 것이다 what is a man advantage 왜냐하면 뭐가 이득이 되겠는가 만약 그가 세계를 얻는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는다면 혹은 버려진다면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얻는다 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존재를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얘기였고 에크하트는 가르쳤다 To have nothing and make oneself of an empty 이게 다 주어거든 주어 1번이고 주어 2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같은 말이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빈 상태로 만드는 것 혹은 누군가의 자아가 자기 마음대로 서도록 하지 않는 것 자아를 통제하는 것 쓴 조건이다 영적인 부유함과 강함을 성취하기 위한 다 같은 맥락이지 마르크스는 가르쳤다 어 부유함은 사치스러움은 악덕이다 가난 만큼 부유함과 가난은 똑같이 악덕이다 그리고 뭘 가르쳤냐 우리의 목표는 존재 많이 존재하는 것이어야 된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의미하는 거다 진정한 마르크스의 마르크스 즉 급진적인 휴머니스트인 마르크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속한 가짜가 아니라 소련 공산당에 의해 제시된 위조 페이크 카운터핏 이거 동의 여유로 기억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대단한 이 마스터들이 다 사실은 존재와 소유를 구분짓고 오히려 존재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던 경우들은 사실은 많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오랫동안 나는 감동을 받았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서 그래서 찾고 있었다 진정한 기반 근간을 구체적인 연구에 대한 개인과 그룹의 심리 분석적 방법을 통해 내가 보았던 것은 이끌었다 나를 결론 내리도록 결론이 나오니까 시그널이겠지 결론이 뭐냐면 이러한 구분은 Love and Life Love of Dead 이 사이에 있는 Love of Life, Love of Dead 사이에서의 구분과 함께 이러한 구분은 이거는 그냥 부연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이 소유와 존재의 구분은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존재의 다시 한번 대절이지 진정한 Anthropological Psychoanalytic Data 인류 인류논리학 심리 분석 적 데이터들은 경향이 있다는 것 이라고 결론 내린 거지 아까 컨클로드에 같이 연결되는 거야 보여준다고 뭘 보여준다고 가지는 것과 존재하는 것이 두 개의 근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각각의 힘 결정하는 차이를 개인의 특징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특징 쉽게 얘기하면 소유에 대한 개념 존재에 대한 개념이 어떤 인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야 예시들 다양한 시적 표현에 나타난 그래서 이제 소유와 존재에 대한 설명을 다각도로 하는 거야 존재는 이미 주장은 이미 주어졌고 예시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구조야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도입으로써 이해하는 것으로의 차이를 소유와 존재의 존재의 방식으로써의 사용하겠다 예시를 예시로써 사용하겠다 를이 이거구나 예시로써 사용하겠다 두 개의 시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수주키가 refer to 불렀던 언급했던 자기의 책 이름인가 그래서 이제 이 시가 이제 나오는 거야 두 편이 한 시는 하이쿠 이다 일본 시인 바쇼 에 의해 쓰여진 다른 시는 19세기 영국 시인 테니슨의 의연시이다 각 시는 묘사한다 비슷한 경험을 그의 반응 꽃에 대한 그가 본 산책하다 테니슨의 시니까 먼저 나는 거야 틈 사이에 피어난 꽃 나는 너를 뽑는다 틈으로부터 나는 너를 짚는다 뿌리와 모든 것을 내 손에 작은 꽃 하지만 만약 내가 이해한다면 너가 무엇인지 뿌리부터 전체를 나는 알 거다 하나님과 사람이 무엇인지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은 뒤에 나오니까 영어로 번역된 바쇼 하이쿠 하이쿠 하이쿠가 바쇼의 하이쿠 하이쿠가 신가 는 흐른다 다음과 같이 내가 자세히 보았을 때 나는 나준아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다 울타리 곁에서 차이점은 놀랍다 테니스는 반응한다 꽃의 원함으로써 가지기를 뽑았다 그랬잖아 이게 나오는 거야 그는 뽑는다 꽃을 뿌리채 그리고 그가 지적 스페큘레이션을 끝내는 동안에 끝내는 반면에 꽃의 가능한 기능에 대한 그의 그 기능이 뭐냐면 인사이트를 주는 거야 꽃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은 거지 자연과 신 자연을 통해 신과 사람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은 거야 는 반면에 꽃 자신은 죽임을 당한다 그의 흥미의 결과로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지 뭔가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거는 뭐 좋을 수 있지만 자기의 인사이트를 위해서 생명을 죽인 거야 테니스는 시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어쩌면 비교될지도 모른다 서양 과학과 과학자들과 진리를 찾는 추구하는 뭘 수단으로 생명을 생명을 디스조인트 디스멤버링 죽임으로써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지식 추구를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어떤 맥락이었고 바쇼의 꽃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 그는 원하지 않는다 그걸 뽑기를 그는 심지어 만지지도 한다 그가 한 전부는 보는 거다 가끔 나오지 주어자리에 형용사절이든 명사절이든 두나 더즈 가 있으면 원형이 원형이 올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보는 거다 수즉기의 묘사 그러니까 수즉기가 이 두 시를 비교를 한 거가 이제 여기서 발췌가 된 거야 인 것 같다 뭐인 것 같냐 바쇼는 시골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다 그때 그가 무언가 다소 무시된 것을 본 것 같다 울타리 근처에서 그는 그리고 나서 더 가까이 접근했고 자세히 보았고 알게 되었다 그것이 야생 꽃 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소 안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어 눈에 발견되지 않는 행인들에 의해서 이것은 평범한 사실이다 묘사된 시에서 특별한 시적 감성 없는 표현되는 어떤 곳에도 지난 마지막 두 행 외에는 즉 마지막 두 아 syllabes 음절 음절 그래서 앞부분은 다 평범한 내용이고 마지막 두 음절이 뭐였더라 바이다 헤치 요거 같은데 바이다 헤치 두음절 그리고 그것은 읽힌다 일본어 카나 아 일본어로는 카나구나 바이다 헤치는 사실은 3절인가 그쯤 되지 4음절인가 근데 일본어로는 카나래 울타리 근처 카나 이 특별한 음 특별한 파티카 어떤 부분 종종 붙여있는 명사의 혹은 형용사의 혹은 부사의 이 부분이 이 이음절이 중요시한다 특정한 감정을 뭐 우러러봄 칭찬 슬픔 기쁨 그리고 때때로 꽤 적절하게 어 생각된다 영어로 뭐로 뭐에 의해 여겨진다 하면 되겠다 여겨진다 느낌표 의해서 주로 마지막 일본시의 특징인가봐 마지막을 짧게 끝내는거 느낌표 와 함께 하이쿠 의 존재에서 전체적인 퍼슨을 끝난다 하이쿠가 시인거 같아 인 더 프레젠트 하이쿠 지금은 시 지금의 시가 낫겠는데 지금의 시에서 좀 전에 있었던 그 시에서 전체 행이 끝난다 이 마크 느낌표로 테니슨 은 보시다시피 필요하다 가지는게 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과 자연을 그리고 자 이거 의미성 주어진 그가 꽃을 가짐으로써 꽃은 파괴된다 바쇼가 원했던 것은 보는 것이다 그리고 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지 뭐 하기를 원하냐면 be at one 사실 전지사구 앞에 비는 이따가 아니라 이따에 좀 더 가깝지 근데 어쨌든 같은 단어 같은 개념 게임이잖아 be at one 좀 어려우니까 to one himself with 이 표현을 한 번 더 써준거야 be at one 하고 싶었던 말이 요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 어떤 존재에 다가가기를 원했다 자기 자신을 그것과 함께 투부종사 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이 동사로 쓰인거야 그것과 존재하기를 원했다 뭐 이쯤으로 요약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것이 살기를 허락하기를 원했다 지금 to see to look at to be at one to one himself to let it live 다 같은 표현이야 병렬구조 좀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여러 번 다양한 표현을 쓴 것 같아 특이한 거는 원을 동사로 썼다는 거야 이러한 차이 테니슨과 바쇼는 완전히 설명된다 게테의 시에서 게테는 나중에 얘기하지만 두 가지를 다 아우른 시야 나는 숲을 걷고 있었다 갑자기 아무것도 원치 않는 보지 않는 식은 원하다 저기 찾다 추구하다 이런 느낌인데 아 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내 마음에 떠오른 건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그늘 속을 보았다 그늘 속에서 작은 꽃을 꽃이 서 있는 걸 보았다 밝은 별과 같은 아름다운 눈과 같은 나는 그걸 뽑고 싶었지만 이게 좀 다르지 꽃이 조용히 말했다 시들지 않을까 내가 깨어진다는 것은 시든다는 것 아닐까 가진 주어지 내가 부러진다는 건 시든다는 것 아닐까 나는 그것을 뽑았다가 아니라 약간 느낌이 다르지 뿌리채로 다 이렇게 파냈다고 봐야 돼 그리고 그것을 정원에 갖고 와서 이쁜 집에 다가 심어 주었다 뭐 이런 거겠지 아 이쁜 집으로 이쁜 집에 있는 가든으로 그걸 갖고 와서 그것을 심었다 조용한 장소에 이제 그것은 퍼지고 꽃을 피우고 있다 그래서 뭐 소유는 그냥 손에 아까 전에 그 테니스는 손에 갖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 근데 게테는 파내긴 했는데 냅둔 거야 다른 데다가 그냥 냅뒀을 뿐이야 게테는 아무 목적 없이 걷다가 끌린다 예쁜 꽃에 의해 그는 보고한다 리포터다면 아닌지 같은 충동을 가진 것을 테니스는 뽑는 그런 충동 하지만 테니스는 달리 게테는 알고 있다 이것이 의미한다는 것을 꽃을 죽이는 것을 게테에게 있어서 꽃은 살아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그것은 말을 하고 그에게 경고를 한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해결한다 다르게 테니슨도 아니고 바하쇼도 아니고 그는 갖고 간다 꽃을 뿌리채로 그리고 심는다 다시 뭐하기 위해서 생명이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게테는 서있는다 보시다시피 어디에 서있냐 테니슨과 바하쇼 사이에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생명의 힘이 더 강했다 이게 되게 제일 좋은 표현이야 생명의 힘이 더 강했다 지적 호기심보다 지적 호기심이 소유에 대한 거고 생명의 힘이 존재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예쁜 시에서 게테는 표현했다 그의 개념의 중심을 자연을 조사하는 그래서 investigating nature는 테니슨이랑 똑같겠지만 대하는 방식이 달랐단 말이야 생명 존중 테니슨의 관계 꽃과 이는 소유의 관계 혹은 뭐 헤빙이나 포제션이 똑같지 의 관계였다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지식의 소유 그 꽃을 통해서 통찰을 얻는 거 언뜻 보면 되게 뭐 진짜 가지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 생명보다는 지식의 소유를 더 소중히 여겼던 거지 바하쇼와 게테의 관계 꽃과의 각각 각각이 본 꽃과의 관계는 방식이었다 존재의 존재함으로써 나는 아 바이빙 존재에 대해서 존재라는 말로 내가 표현하는 반은 뭐 이런 느낌이야 나는 의미한다 존재의 방식을 다른 단어는 데 같은 뜻이라 가지고 참 이걸 해석하기가 힘드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가지기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즐기는 그 다음에 채택하는 어떤 것의 사실성을 그 다음에 약간 동서로 원이 쓰였다 그랬지 이것도 존재랑 비슷한 개념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는 이 정도 세상에 그래서 이게 좀 철학적인 용어들로 쓰여졌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다는 것은 개념이 쉽지 않은 거고 아는 거지 논리는 아주 단순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빙과 해빙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는 거야 논리는 아주 단순하지 생명에 대한 대단한 사랑꾼인 게테는 뛰어난 파이터들 중에 하나이다 인간의 상실에 대한 메커나이제이션에 반대하는지 인간성 상실 그 다음에 기계화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인데 게테는 주었다 표현을 누구에게 주었냐 두 빙 존재에게 주었다 그게 뭐 디오아이오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존재에 대한 표현인데 존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유에 반대되는 존재로서의 존재 소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존재 에게 표현들을 주었다 많은 시에서 즉 시에서 존재와 소유를 소유를 많이 대조시켜서 표현했다는 거야 파우스트라는 책은 극적인 묘사에다 분쟁에 대한 존재와 소유 사이에 있는 후자는 묘사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에 의해서 묘사되는 소유 반면에 다음 숄트 포임에서 그는 표현한다 퀄리티의 특징을 하자 존재의 특징을 표현한다 궁극적인 단순함으로 이 사람이 표현한 존재에 대한 개념이야 나는 알고 있다 아무것도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생각 어떤 생각 방해받지 않는 내 영혼으로부터 는 흐를 것이다 생각 생각이 여기서는 빙을 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물질은 없지만 존재는 있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모든 뭐랄까 좋아할 만한 그런 순간들 이게 또우트랑 병렬이야 또 윌 플로어가 생략됐겠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 머먼츠를 꾸며주는 거야 다정한 운명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다정한 운명이 나로 하여금 즐기게 하는 그런 순간들 또 여진이 나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머먼츠도 빙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차이 빙과 해빙 은 꼭 그런 차이가 아니다 동양 서양이 그렇겠지 당연한 소리야 동양이라고 뭐 존재만 추구하고 서양이라고 소유만 추구하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닐 거야 차이는 다소 사회 와 A 사회와 그래서 원도 사회겠지 B 사회의 차이다 어떤 사회 사람 중심의 사회 물건 중심의 사회 사람 중심의 사회가 빙이겠지 물건 중심의 사회가 해빙이겠지 소유지향적인 것은 특징이다 서양의 모든 서양사가 아니야 인더스트리얼 소사이디 산업사회 어떤 산업사회냐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힘에 대한 욕망이 주된 테마가 된 그런 서양의 산업사회 덜 생소한 사회 예를 들어서 중세 주니인디언 애프리칸 트라이브 사이티 영향받지 않는 모던 프로그레스에 의해 이런 사회가 그들 자신의 바쇼들이다 즉 서양에도 존재에 대한 추구를 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 이 달락의 포인트는 그거야 동서양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 몇 세대 후 산업화의 일본도 테니슨을 가질 것이다 즉 동양도 역시 해빙에 대한 거를 추구하는 것이 많았을 수 있다는 거야 동양 서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지 자 It is not A but B A와 B가 이렇게 A가 아니라 B이다 잖아 그지 A와 B가 엄청 길어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 웨스터맨이 완전히 동양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선불교 같은 선불교가 존재에 대한 거거든 그것도 아니라 현대 사람이 동서양의 차이 아니라 현대냐 과거냐의 차이라는 거야 현대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다 사회 영적인 사회를 어떤 어떤 재산과 탐욕을 탐욕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회를 이해 못할 뿐이다 이제 이중 부정이지 탐욕과 재산 소유 소유 중심에 아닌 사회 가 바로 빙을 중요시하는 사회겠지 그거를 단지 이해 못한다 는 모던맨 얘는 헤빙만 알고 있다는 소리인 거야 이중 부정이니까 헷갈리면 안 돼 사실 에크허트의 글들은 그리고 부처의 글들은 두 가지 방언 일뿐이다 같은 언어 즉 서양 동양 언어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소리인 거지 이디오메틱 체인지 이디오메틱 찾아보면 언어적으로 자연스러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어 이디엄의 변화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기도 해 어떤 표현의 변화 특정 변화들 소유와 존재의 강조점을 주는 은 명백하다 늘어나는 명사의 사용이 있어 그러니까 표현적 변화겠지 그치 표현적 변화 표현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명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동사가 적어지고 있다는 거지 서양 언어에서 지난 몇 세기 동안 명사는 적절한 어떤 물건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나는 가지고 있다 테이블하우스 부컬 그래서 명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소유에 대한 개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의역될 수 있다는 거지 적절한 표현 활동 혹은 과정에 대한 은 verb이다 원래 활동과 과정은 당연히 움직이는 거니까 동사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 예를 들어서 나는 존재하고 나는 좋아하고 나는 묘사하고 나는 싫어하고 하지만 점점 더 자주 어떤 활동이 표현된다 해빙의 용어로서 이런 거죠 I have a 뭐 테이크 샤월이긴 하지만 아 해보 해보가 들어가는 동작이 뭐가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해비를 써서 동작을 표현한다는 거지 옛날에 비해서 나중에 이제 해본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이디어도 사실은 어떤 생각의 과정인데 그걸 이제 해보로 표현한다는 거야 어떤 사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소리지 즉 명사가 사용된다 동사 대신에 하지만 행동을 표현하는 것 뭐 함으로써 by to have 가진다 라는 표현으로 동작을 표현하는 것 명사와 연결해서 명사와 연결해서 가진다는 것으로 동사를 행동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언어의 사용이다 왜냐하면 과정과 행동은 사실은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야 그들은 오직 경험될 뿐이다 경험된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얘네들 얘기하는 거지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소유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과정과 행위까지도 소유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두 마라이스와 마르크스 잘못된 결과 이러한 헌동은 이미 인식되었다 18세기에 두 마라이스는 주었다 다양한 정확한 표현을 문제에 대한 그 사회에 출판된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이 동사와 명사를 잘못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야 이 예시에서 나는 시계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I have라는 표현은 이해되어야 된다 이해되어야 된다 적절한 감각을 하지만 그래서 I have a watch는 맞는 말이라는 거야 근데 I have an idea에서 I have는 말 되어진다 상상으로만 그렇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손에 아이디어가 물리적으로 딱 떨어져 있는 그런 거 아니니까 그것은 차용된 표현이다 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의미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어떤 것들을 품고 있다 나는 그러니까 I have a longing은 의미한다 나는 바란다 I have a will은 의미한다 나는 원한다 그래서 이제 have a will 대신에 I want to를 써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내가 번역한 거지 이건 뭐 참고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해 100년 후에 두 마라이스가 이런 현상을 관찰한 Submission of A for B B 대신에 A로 대체하는 이런 현상을 관찰한 100년 후에 이게 18세기니까는 1700년 되겠지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다루었다 같은 문제를 18세기 19세기니까는 1800년대 하지만 좀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 책에서 이 크리틱에 포함된 것은 included in the critic of 앵겔스 바울스 critical critic 작지만 중요한 에세이다 이거 도치구문이네 이게 보호였어 이 책에 포함된 어떤 내용은 작지만 중요한 에세이다 사랑에 대한 참고가 이루어진 바우어에 의해 바우어에 의해 쓰여진 다음 문장 그래서 바우어에 문장을 차용해서 앵겔스가 갑자기 에드가구나 에드가 바우어에 대한 비판이 거야 에드가 바우어가 뭔가를 잘못 썼나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에드가 바우어가 뭐라고 썼냐면 에드가 바우어가 쓴 거를 비판하는 게 마르크스와 앵겔스인 거야 이게 잘못 봤어요 에드가랑 앵겔스를 헌동했네 얘네가 얘네들을 반대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우어가 쓴 게 잘못됐다는 거겠지 러브는 잔인한 여신이다 신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게 병렬인 것 같은데 단수복수가 엉킨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을 소유 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 이제 갓레스 여신에 대한 수식이야 만족하지 않는 뭐하기 전까지는 그가 남자겠지 그녀에게 희생되기 전까지는 영혼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까지도 그녀의 광적인 종교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게 신지 뭔지 모르겠네 이 컬츠의 종착점은 자기 희생이다 자살이다 라는 글을 바우어가 썼는데 이 글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답 비평이겠지 바우어는 번역했다 A를 B로 사랑을 여신으로 사랑이라는 건 사실 동사잖아 여기서는 명사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어떤 여신으로 여신이라는 명백한 명사로 바꾼 거야 잔인한 여신으로 바꾼 거야 번역함으로써 사랑하는 남자 혹은 사랑의 남자를 뭐로 바꾸냐 맨 오브 러브 이게 러브 오브 맨이나 맨 오브 러브가 이제 거꾸로 된 건데 이거는 좀 헷갈리니까 이걸 볼게 사랑을 사랑이라는 행위를 남자인데 이게 남자의 사랑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바우어는 사랑 자체를 여성성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남자가 하는 사랑은 여기서 사랑하는 남자는 원래는 사랑이라는 중립적인 행위를 하는 남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맨 오브 러브라고 쓴 이유는 그거야 이 비판하는 이유는 어 마치 사랑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여성성을 띈 어떤 물건이라고 지금 취급을 한 거야 바우어가 그래서 그런 바우어에 대한 비판 이게 뒤에 세미콜론 해가지고 설명 나오니까 설명 보면서 계속 얘기할게 자 여기서 지금 비평하는 내용이잖아 지금 바우어가 나쁜놈이라는 거야 바우어는 나누었다 사랑을 나뉘어진 어떤 것으로 남자로부터 즉 사랑은 남자의 행위가 아니다 사랑은 어떤 여성적인 무언가다 라고 지금 분리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만들었다 이 사랑을 독립적인 독립적인 어떤 체로 독립적인 어떤 인격체로 이렇게 된 거지 잘못했다는 거야 마르크스 앵겔스는 지적했다 결정적인 요인을 명사의 사용 동사 대신에 러브라는 단어를 명사로 쓴 게 문제라는 거야 사랑을 여신이라고 지급한 거 명사인 러브 러빙의 추상적인 형태인 은 남자로부터 나뉘어졌다 러빙맨은 맨 오브 러브가 되었다 사랑하는 남자라는 게 원래 있을 수 있잖아 남자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남자의 사랑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뭔가 취하는 그런 개념으로 쓴 거야 러브는 여신이 되었고 즉 우상이 되었다 남자가 투영하는 자기의 사랑을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사랑이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단지 투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상황은 뭐 때문에 이 러브란 단어를 명사화 시켰기 때문에 이런 alienation 낯설게 함 뭐 이간시킴 세퍼레이션이랑 비슷한 단어를 쓰였어 뭔가 원래의 뜻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이 과정에서 그는 바오는 경험하기를 멈추었다 사랑은 잠깐만 여기서 경험을 멈추었다 남자인데 남자 미안해 여기서 이렇게 가자 남자는 더 이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야 단지 이젠 터치 위드 살짝 만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남자 이렇게 된 거야 사랑하는 능력을 살짝만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굴종을 굴복을 통해 여신으로서 사랑은 더 이상 남자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왜? 명사화 했기 때문에 그는 능동적인 존재로 있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다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대신에 그는 소외된 승배자가 되었을 뿐이다 우상의 여신을 뜻하겠지 그리고 그는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 언제? 이 여신의 터치 밖에 있으면 되게 수동적인 사랑에 있어서 수동적인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야 남자는 왜? 러브를 여신 즉 명사화 했기 때문이지 이 부분이 좀 어려워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두고 구몰이 흉하게 그댄 이뤄 ֶ 그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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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댄